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티비 부동산 키움입니다 이번주에 국토교통보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2020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광역시 도시지역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발표가 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밀 억제권력이라는 건 인구나 건물, 산업이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정부가 막기 위해서 지정한 권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는 과밀 억제권력에는 의정부, 시흥, 부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장관리권역 같은 경우에는 포천, 양주, 화성, 오산 이런 지역들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은 보통 우리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전반적으로 모든 인재 지역들이 다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됐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는 것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분양권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입주할 권리를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못 팔게 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2017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도권 쪽에서 청약의 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첨자 중 4명 중에 1명꼴로 전매 제한 종료 후에 6개월 이내 파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거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는 강화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청약 시장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8월부터 지금 입주자 공고 단지부터 해당이 되니까 5월 6월 7월에 이제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른 행보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남겨드렸던 서울의 용두 6구역도 지금 5월 중에 입주자 공고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서울이니까 이미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8월 전에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분양 절차를 통해서 청약 당첨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재개발 입주권 그리고 오피스텔 또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이외의 분양권 그리고 기존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었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그 점 참조하시고 이번 이 정책은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그다음에 광역시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릴게요 지난 3월 달에 인천 현대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요 804가구 정도가 모집하는데 무려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청약을 했기 때문에 한 7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만큼 청약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 소식은 많은 분들이 청약 쪽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투자나 이런 걸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소식들로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